오늘의 이슈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생애 초기에 받은 스트레스가요 학습과 기억, 감정조절과 연관된 뇌속 신경전달물질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한국원자련의학원 연구팀에 의하면요 주의실험을 통해서 생애 초기에 스트레스가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생애 초기 스트레스는 성인이 되기 전에 학대, 폭력, 따돌림, 심리적인 외상을 반복적으로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인데 이 경험이 인격적인 장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생애 주기별 추적 연구 및 다양한 표적 치료제에 대한 성별 효능 평가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요 지난 10일 국제학술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기억하지는 못하는 그런 어릴 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두려움이 현재 나의 인격과 행복 지수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이 뭐 아이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제는 뭐 당연히 없겠죠 또 스트레스 그러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아이들 또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엄마한테 엄마 나 받아쓰기 90점 받았어요 그러면은 오 90점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는 왜 틀렸니? 그러지 않았나요? 100점 받아야지 하나는 왜 틀렸어? 또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그러면 엄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 정말 대단하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이런 반응은 우리는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 너네 반에선 100점이 몇 명이니? 이렇게 지금 100점이 영원한 100점 아니다 지금 잘하는 거 소용없어 고학년 때까지 다 잘해야지 또 그때 잘하는 거 소용없어 중학교 때까지 잘해야지 중학교 공부 다 소용없다 고등학교 때까지 가야지 뭐 이렇게 내일 거 빨리 공부해 집에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또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결국에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아 안 그런가요? 미국에서도 노키즈존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건 식당이 등장해서 찬반 여론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MBC 방송에서는요 뉴저지주에 있는 식당에서 SNS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달부터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받지 않겠다 이런 공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식당 측은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한다 그렇지만 소음 문제나 유아용 의자도 부족하고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이런 상황을 통제해야 할 때라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을 가볍게 내린 건 아니다 라면서 최근에 일어난 몇몇 사건들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방침을 실행하도록 압박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도 했다는데요 이에 우리는 이런 방침이 일부 손님들 특히 매우 얌전한 아이를 둔 부모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임을 알지만 우리는 사업을 앞으로 더 올바르게 나가기 위한 이런 결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에 대해서 이거 지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공감한다 훌륭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나이를 이후로 식당 입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이거는 차별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거 많이 보죠 뛰어다니면 부모들이 그냥 앉아서 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빨리 와서 앉아 이쁘나 이렇게만 말하고 애들은 계속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그냥 얘기하느라고 얘기산명행에 빠져서 이런 경우 우리 좀 흔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 이거 이전에 저는 뜨거운 음식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부모님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에 유튜브에 핫한 아이템 중 하나는 바로 이 니베아 크림입니다 파란 통의 이 크림은 만능 크림을 넘어서 지금 이 크림으로 피부 관리하는 영상들이 아주 꽤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에 핸디크림은 물론이고요 바디크림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이고 니베아 크림과 또 본인에게 맞는 오일이나 이런 에센스를 첨가해서 얼굴에 덮어주는 거예요 하얗게 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좀 두껍게 바른 다음에 10분 내지 20분 후에 이렇게 약간의 끈적임과 이런 것만 물로 닦아내고 또 디쉬로 닦아내면 아주 얼굴이 반짝반짝해지고 특히 건조한 피부에 아주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좋고요 성분도 효과도 좋다니 사용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이 크림과 또 성분이 비슷한 다른 크림인데 이 비싼 크림과 비교하는 영상들 이런 영상들까지 함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요 제조국에 따라서 조금씩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니베아의 원조인 독일제 니베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핫한 아이템 저렴하다니까 건조한 피부가 고민이시다 이런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짚어볼 만한 이슈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요 SNS에서 핫한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디저트 인증샷을 공유하는 빵지 순례가 인기죠 서울은 특히 빵을 좋아하는 이들에는 성지다 이들의 성지다 이렇게 불릴 만큼 요즘 빵에 대한 관심이 아주 아주 뜨겁습니다 이곳 애틀란타에서도요 굉장히 빵집이 많고 또 맛있기로 유명하죠 도넛부터 케이크, 크라상, 크러플 제가 빵 이름을 잘 몰라서 이런 먹음직스러운 모양과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부드러움을 갖춘 다양한 빵들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한국조사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명 카페에서 파는 일부 빵류에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밥보다 빵을 찾는 젊은 세대에게 조금 유해할 수 있는 지방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요 영양성분의 의미 표시 대상이 아닌 카펫빵류 이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트랜스 지방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대상 카페와 또 같은 영세 외식업자가 식품의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빵류와 또 튀김류 이런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함량이 높은 이런 식품은 개인의 건강 또 식습관을 고려해서 섭취 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도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의 유혹에는 언제나 언제나 좀 넘어가는 편입니다 요즘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빵을 식사 대용보다는 요즘에는 간식의 개념으로 아니면 또 식후에 디저트 개념으로 먹을 때가 더 많잖아요 친구들과 커피 한 잔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빵 크기가 물론 큰 게 좋지만 우리가 요거 한 번에 먹는 양을 이 빵 크기가 조절해 준다는 거죠 제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베이커리에서 조절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면은 한 번에 크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요런 거 그래서 식사가 아니라 디저트처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여서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요거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빵을 조금 작게 만들고 가격을 조금 낮추면 어떨까 하는 바람 요 바람 가져봅니다 여러분 슈퍼박테리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후변화가 이 슈퍼박테리아를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슈퍼박테리아가 새로운 공중보건 위험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슈퍼버그라고도 불리는 슈퍼박테리아는 기존 항생제의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감염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고 아주 간단한 상처로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항생제 내성을 이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7일 발표된 보고서에 보면 2016년에는 70만 명 수준이었는데 연간 슈퍼박테리아 사망자 숫자가 2019년에는요 127만 명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누적 사망자 수도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천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슈퍼박테리아 문제가 악화되는 원인도 짚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남용이 슈퍼박테리아 확산의 주요 원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제약 및 기타 화학 산업의 변화 의료, 위생, 상하수도 시스템의 질적인 하락 기후변화 환경적 요인을 슈퍼박테리아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인구 과밀, 위생 상태 악화를 유발하고 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세균 증식 속도도 슈퍼박테리아 확산을 촉발시킨다는 것이죠 인류가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이런 거는 더 악화될 것이고 또 그러면 슈퍼박테리아 진화가 더 확산이 더 쉬워질 거고요 손도 써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이게 무섭다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대재앙이라고 불리는 슈퍼박테리아 우리가 이 슈퍼박테리아의 치료약을 개발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거 조그만한 우리의 마음 개선해보려는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슈퍼박테리아의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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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